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를 같이 서로 당해서 합시다 보금적 가정을 해보합시다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은약가정 27성교회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에베소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스 3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장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 인의 특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분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 신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 한마디로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탈렌트 헤븐니 미션이 주어졌다 봉퍼러 헤븐니 블레싱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떤 신분이냐 영적 로열 패밀리 여러분 지금 환경 여러 모습 보면 안 돼요 다 속는 겁니다 환경 보고 내 모습 보면 속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영적 로열 패밀리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 패밀리 그래서 세상 끝하고는 여러분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의 로열 패밀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전혀 왜냐 세상 끝은 다 유한한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다 끝나요 대통령 하다가도 교도소 가고 그렇죠 재불 하다가도 교도소 가고 그렇게 세상 것은 다 그렇게 어느 순간에 다 끝나지만은 영적 로열 패밀리는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이 무한한 가치 유한이 아니고 무한한 가치 이 최고의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돈 몇 푼에 그냥 왔다 갔다 기분 따라 감정 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다 속은 거에요 완전히 다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거 다 속은 거에요 여러분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게 만들어요 전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 사장부터는 이런 영적 특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어떤 삶 어떤 특권을 사용해야 되느냐 특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인의 영적 자세 영적 자세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은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은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지키라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 버리고 옛날 체질 버리고 이제는 180도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 바뀐 그런 수준대로 그렇게 새 사람 입어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술을 많이 먹으면 틈을 준단 말이요 아시겠어요 술을 좋아하면 일반하게 뿌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저는요 술병이 가득 실은 수록을 지나가 보면 아이고 저 술병이 비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주를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서 빛의 자녀 여러분이 자꾸 어둠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나는 할 일이 없어 심심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또 다른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로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뭐냐 가정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최고 가정 탄생 사도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은약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은약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 본당 이 헌당 이 헌당을 통해서 237단아 세계 성교를 위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237 성교의 원년으로 삼고 은약적 도전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일을 위해 중요한 것이 237 성교의 또 다른 플랫폼이 은약 가정이에요 은약 가정 은약 가정 가정이 편안해야 무슨 성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조의를 하지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이 은약으로 원리스가 될 때 237 성교의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강한 추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은약적 원리스 가정의 보금적 원리스 이것은요 237단아 오천용족이 보금화를 위한 양날개예요 교회의 은약적 원리스 가정의 은약적 원리스 양날개라고 여러분 제가요 한쪽 날개가 힘이 없으면 제도를 비상하지 못해요 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두 날개조 하나를 꺾으려고 하나를 꺾어버리려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비슷하게 살게 되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사단은 총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렇게 하도록 우리 세운 두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인데 어떻게든지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전 세계의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속수무척으로 당하고 있는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실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세시봉을 보면서 같이 나이를 먹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까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도 아니에요 옛날 그들의 실력이 한 50분이 지나가니까 다 망가져버렸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볼 봄이 하나도 없어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전설적 인물들이 저렇게 교회는 다닌다고들 하는데 심지어 목사의 라이센스도 있다는데 목사의 라이센스가 어디 있어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 했지만 신학대학 졸업 라이센스입니까? 운전면허증입니까? 복음 없이 저렇게 저렇게 그냥 완전 종교예요 벌벌 떨면서 교회를 나가도 벌벌 떨고 있어요 여기 교회인데 떨리네요 뭐가 떨립니까? 주 안에 있는데 뭐가 떨리냐고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교회 단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참 안타깝다 다 당하고 있구나 다 섞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에 서로를 다 사랑하는 사자와 소가 있었어요 소는 이 사자의 용맹함과 이 과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이 사자는 소의 자상함과 부지런함에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게 사랑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참 싫지만은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도 정말 싫지만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서 앉아서 그렇게 다투다가 따지다가 결국은 갈라서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갈라서면서 둘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내 입장에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게 뭐요? 창세계 3장의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기중심 이것이 가정의 모든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상대방의 말은 틀렸어 나 최선을 다했어 창세계 3장의 자기중심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두 커플을 보세요 죄를 범하기 전과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정말 서로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서로서로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순간부터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느냐 여러분 더 아시잖아요 각자 이기주의자가 되었어요 자기중심적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임을 증가하는 그렇게 남탓하는 비참한 관계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영계 모드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살리는 복음적 권약관계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걸 어디서 맺는 거 아니에요 화해해서 형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 저걸 못 봐 가정에서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요 고집이 엄청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가족을 이렇게 벼려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줄을 몰라요 자기 주장은 딱 자기가 옳은 거예요 100%다 그게 잡힌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완전한 문제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 고집이 세요 보통 영적 문제 아니에요 뭔 고집이 있습니까 서로를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지 회복해야지 237 성교회의 던단한 플랫폼 가정이 되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237 성교회의 플랫폼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적 부부관계입니다 22절 봅니다 아내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질은 뭐냐고 그러면 바로 요구예요 남편들 뭡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고요 죽게 하듯하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신이 내게 복종하시오라고 말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가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무슨 그리 꼬리 타고난 소리 하느냐 돌이 핀찬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 어떤 그런 복종을 엄연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종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회적 복종 그건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앞서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력 부분 관계 부모 관계 사회적 관계를 22절부터 에베스 6장 9절까지 연이어 쫙 바뀌었습니다 그 대전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첫째입니다 우선되었다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한쪽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져야 할 자세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특히 아내에게 복종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미라 그렇게 밝혔어요 머리는 뭐예요? 리더십을 말하죠 머리 머리가 다 몸을 끌고 가잖아요 몸은 머리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머리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자꾸 깔깔 내리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형이나 보고 그것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그 가정은 질서 다 무너진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너희 아버지를 자랑하고 이래 아내가 해줘야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분이구나 존경할 분이구나 이래 돼야지 여자들이 보통 어리석인 여자들이 보면 집현 다 만들어 집현을 남편이 미워가지고 아내도 팀싹을 갑니다 너희 아버지 내는데 얼마나 아픈 말씀하셨으면 그래 놓으면 맞아 아버지 아기를 우습게 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권위가 어떻게 돼요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되는 것에도 그게 아주 짠머리 굴린 거거든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성인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책임인데 반대로예요 반대로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식이 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말 안 듣는 아들 자식이 어머니 말 듣겠어요 나중에 안 듣습니다 그것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무너지니까 그 애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고 나중에 특별히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게 주님께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예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늘 앞이 나와 예배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저절로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남편을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주라 요즘 남자들이 참 다 약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먹고 여자들은 저 바닥에서 상도 없어요 바닥에서 그냥 그냥 대강 끌고 묶으라 하지 뭐 바닥에서 체력 이런 거 없어요 이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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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제 넘어서버려서 그냥 어느 순간에 거니가 성경제인 거 아니거든요 남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 다른 변명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아내들아 요아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하 구원을 받게 하라 하라 하미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요 불신 남편이라도 예수도 안 믿어 불신 남편이라도 술 고래 담배 꼴초라도 맨날 술 취해 입으로 오줌을 사더라도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 불신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남편이 술 먹고 막 따지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한 것입니다 술을 먹고 왔으니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뭐 그걸 끓여가지고 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감동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부인들은 막 바가지 걸렸는데 절대 안 그래 돌이었던가 얼마나 힘드냐고 술 처먹는다고 얼마나 고생겠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착 끓여 내 친구 중에 의사 있어요 그 친구는 그런다 하더라고 부인이 중형의 의사인데 막 늦게 새벽 그 친구 의사들은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원래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대 또 외과 의사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피를 보니까 그러니까 늘어보면 새벽 2시 3시 들어갔는데 술 퍼마시고 들어가면 부인이 기다렸다 잠 안자고 딱 기다렸다가 오면 복국 딱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얼마나 술 마신다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해준대요 야 내가 야 너 마누라 천사다 천사 아니 불신 가정들도 지혜로운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남편을 감동시키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신 남편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언제 구원 받겠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남편이 감동받고 죽게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 또 예수 안 믿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예원교회 10년이 나왔는데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10년 동안 감동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는 계획이 있겠지만 남편 보고 말을 위해서 가정 보고 말을 위해서 기도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 보고 빨리 시간표 빨라집니다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 주는 책임이에요 아내를 사랑해 주는 책임 어떤 분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뭐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런 말 하더라고 뭐 사랑을 받게끔 뭐 해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 헬라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 이 단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놨다 희생 희생 희생자물로 들여지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이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희생적 사랑이라 그렇죠 완전히 희생적 사랑 이게 남자가 아내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희생적 사랑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 33절에도 반복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잘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아내 머리라는 이 의미를 결코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의 핵심 역할이 뭐냐 바로 이해와 수용해요 이해 이해해주고 수용해줘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만큼 아내는 꽃을 피우죠 이해하고 수용해줘 저는 젊을 때는 굉장히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부산사람들은요 여자 하기를 좀 무십게 봐야 되는 것이 남자 권위에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요 말아 말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젊을 때 아참 뭐 청일 활동하고 막 전동운동하고 하는데도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막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이 집사람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빨리 딱 이랬더니 그것도 한 번 하면 될 텐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친구가 그래요 네 와이프한테 뭐 열등감이 있나 뭔 소리야 이게 왜 그래 주장을 하냐 대구 친구예요 그 친구는 대구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대구사람은 조금 전남사람과 전북사람은 다릅니다 만나보면 달라요 강폭 부산사람이 세거든요 아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야 내가 이 마누라에 대해서 열등의식이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내 표현이 잘못된 거구나 그때 충격받고 그때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삼성으로 그 이후로 충격받고 나이 드니까 더더구나 그정 크리스탈 왕비 못 싣듯이 어디 감히 앉아서 물을 달랍니까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왜 안쳐먹어 일어나오기 때문에 알았어 뭐 달라 없습니다 여러분 지배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의와 수용입니다 그대로 받아주라 바다주 전부 베풀어요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대가 원하신다면 마음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면요 가정이 합행이 되고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재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의력이 생긴다고 눌리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떤 가정됩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 가정학자 게리 스몰이라는 박사는요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덜소 남편과 나비 부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남편은 덜소같이 무감각합니다 남자들은 무신경적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나비처럼 섬시하고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는 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남자 호르몬이 나오고 만약 50이 넘어가는 순간 60 정도 되면 완전히 그냥 호르몬 때문인지 원래 때문인지 몰라도 바뀌게 돼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또 50 넘어오서 60대인 사람들이 주장을 계속하면 그 가정 화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남자들은요 집에 가면 완전 종입니다 저는 오늘도요 교회 아침에 오면서요 쓰레기 두 개 들고요 차에 실어 가지고 와요 쓰레기 분리수거 탁탁탁 해놓고 왔어요 그 모든 거 내 담당이요 모든 무거운 거 다 밖에 있고 전부 있고 전부 다 당연한거지요 목사가 말이야 쓰레기 수거할 수 있어 석유하러 가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모든 거죠 집에 들어가면 종이 돼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가 않고 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운 힘들고 내가 알아서 찾아서 다 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부지런히 바쁩니다 물 주어야 되고 술 찍어야 되고 집사 누워있습니다 안마에 누워있고 오냐 소리도 안 합니다 나는요 이제 오세요 이런 여자들 상상도 안 해봤어요 오늘 좀 터지는데 삼부에 오니까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부산 사람 서울 사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내가 발견하기를 순십 년 걸렸다고 다르구나 음식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참 다르구나 완전 달라요 다른 겁니다 틀린다면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출현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존중해라 이 복음 은약 공동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복종이란 단어 언어조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m okay you okay everybody's okay 이거 복음이에요 I'm okay you okay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양모드신도들 우리 모든 부부는 오늘 말씀 제목 본문처럼요 복음 안에서 원유스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가정 산문들 이것이 단든히 세워진 그래서 복음 운동에 주역되는 가정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자녀관계입니다 에베스 6장 1절로 3절로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적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 부모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인정입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의미를 담고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 기준에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맹목적인 개념이 여기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성경의 중요한 원칙 그게 뭐냐 만약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불신자인데 너 교육하지마 예수 믿지마 그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라 했잖아요 근데 부모보다 권위가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부모 권위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도가 심해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지방에는 많아요 부모님 아주 순종 부모에게 부모 모시고 부모님 마음 조금 상하게 안 흘려고 부모님이 불도가 시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편안하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틀린 거예요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어야 될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가 어디에 돌아갑니까 지옥감도 지옥 아시겠어요 부모도 그런 불효가 없다니까요 그건 호도하는 것에도 호도 아니에요 큰 불효입니다 불신 불신 부모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혜롭게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죽게 돌아오도록 평상시 평상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을 본다고요 평상시 내게 얼마나 잘하나 그걸 본다고요 평상시에 잘 효되어서 그 부모 구원해내야 됩니다 아멘 평상시 평상시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죠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예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사도바울은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에게 어떻게 지혜있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한 데 있어서 이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대할 것이 영적 소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영적 소통을 강조했어요 영적 소통 육신주 소통이 다 되죠 그런데 영적 소통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자녀에게 뭐요 상처 주지 마라는 얘기 자녀를 함부로 자녀를 말하면 안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청소년들 만나보면요 부모의 상처가 엄청 큽니다 부모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그 상처라면 웃어요 무슨 소리하냐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상처예요 상처 많습니다 의외로 부모가 저기를 낳은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건 말을 못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한 거지 부모는 모른다니까 아이들 엄청 상처가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먹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문 정거 문 확 닫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문 장갑 부려요 대화하기 싫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세대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르다고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마다 세대 문화가 다른데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나이 50 60 절제돼 버리면 광고도 못 알아들어 지금 뭔 광고지 다릅니다 완전히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 세대를 재단하면 절대 관계 회복 안 됩니다 개입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면 다른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걸 하니까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영적 개입 그래야 소통이 돼요 그 다음에 영적 대화가 가능해요 사도파고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야 할 영적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네 말로 하지 말고 네 감정 네 기분 네 기준과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 훈계로 특별히 잘 봐야 될 것이며 부모의 이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생각 기준으로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복음으로 은약으로 양육하라 말씀을 그래서 포럼하면 돼요 그냥 강단 메시지하고 포럼하면 이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지금 3단체 특별 뉴 예이지는요 내 모습 그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너가 너가 이 메시지 계속 주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등으로 계속 가르쳐 있잖아요 전국 전 세계가 결국은 후대들이요 복음을 모른 채 장세지 3장 6장 11장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 현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망대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자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맞다 틀린다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랩느더들을 차단하고 가두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이요 흐뭄명랑하게 받아들였던 그 요셉의 꿈 말 또한 소리거든요 해와 다리 열두자 전압대다 시금방진 놈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품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다 무릎 꿇잖아요 이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라고 지금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랩느더들이 재창조되도록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언약 잡고 있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고 있는지 자녀들과 포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포럼 랩느더들과 정말 진실적인 포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엄청 영적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랩느더들은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원계 전 부모들 모든 교사가 랩느더들을 이 시대의 삼서밋으로 보금엘리트로 2, 3, 4, 5천 종족 보금화의 시대의 주역으로 랩느드 플랫폼을 시원은 사역되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결론 이 사랑차 조리법이란 글이 있습니다 사랑차 사랑차 차를 마시는데 사랑차 조리법 첫째 불평과 성냄의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두 번째 교만과 자존심은 속 뺀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세 번째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서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네 번째 실망과 미움은 시를 잘 뺀 후 용서를 푼 물에 데친다 5 위에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참고하여 쓴맛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다진다 여섯 번째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우는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마신다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차를 끓일 수가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차 복음차 그걸 마신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가정들 복음적 부부관계 은약적 자녀관계 회복되어서 237나라 오천경족 복음하여 성교회 명문감문들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든 가정들이 은약적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오 237나라 오천경족 복음하여 성교회 풀리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복음적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은약적 자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